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호입니다. 자, 오늘은 완강 기념해가지고 캐스트를 올립니다. 아, 오늘이 2022년 1월 14일이에요. 물론 이 캐스트 올라가는 거는 아마 15일날 올라갈 텐데 생명과학 1, 섬세한 개념 완성만 강의를 완강을 했습니다. 물론 제가 완강한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계속 따라오는 친구들이 많을 텐데 여러분들도 꼭 완강하시기 바라고. 의미가 남다릅니다. 자, 전년도보다 2주나 땡겼거든요. 올해는 제가 더 열심히 할 거예요. 그래서 일정들이 계속 좀 당겨집니다. 아, 정말 열심히 하는 애들 많아요. 지금 실시간으로 지금 따라오는 애들이 많거든요. 완전 짱입니다. 다른 친구들도 좀 분발하시기 바라고. 일부 학생들이 그걸 물어보더라고 너무 빨리 진도를 빼가지고 좀 부실해질 가능성은 없나요? 절대 없어요. 작년보다 훨씬 더 지금 열정을 다해가지고 꼼꼼하게 더 섬세하게 강의를 했고 스피드 개념이나 상크수도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자, 완강 개념으로 밤! 이벤트도 합니다. 완강 이벤트. 날짜는 1월 17일부터 1월 30일 설 바로 직전까지 이 기간 동안 할 텐데 먹거리랑 여러 굿즈 이런 거 선물 좀 드릴 겁니다. 자, 어떤 학생들? 섬세한 개념 완성반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꼭 완강하지 않아도 돼요. 한 절반 정도 넘어서는 정도 진도까지 왔다. 그것도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절반 넘어서는 친구들은 대부분 다 완강을 해요. 절반이다 그러면 유전 쪽 어느 정도 드는 거거든. 절반 정도 듣고 난 다음에 수강평을 쓸 수 있어요. 수강평 여러분들이 열심히 써주면 그런 친구들 섬기한 열심히 수강해서 수강평 자기가 강의 어땠다 이런 거를 써주시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한테 뽑아서 선물을 좀 많이 드릴 겁니다. 많은 학생들을 드릴 거야. 웬만하면 줄 거야. 거기다 막 장난스럽게 글 쓰는 거 빼놓고는. 알겠지? 그래서 섬기한 완강 이벤트. 아쉽게도 이거 1월 달까지만 해요. 2월이나 3월, 4월 완강한 친구들은 조금 다음 강의에도 이거 할 거니까 그때 잘 따라오시면 좋겠고요. 알겠죠? 자, 완강 이벤트 이거 좀 말씀드렸고 또 굉장히 빠른 친구들이 선생님 후속강이 어떻게 진행됩니까? 스피드 개념,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키, 상크스 어떻게 됩니까? 진문을 하는데 그거 잠깐만 내가 부연 설명 좀 해줄게요. 자, 섬기한 완강 후 스피드 개념 완성반 강의 반드시 수강해야 하나요? 어, 반드시가 어디 있어. 반드시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이 스피드 개념 완성반 강의는 복습용 강의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섬기한 듣고 내가 한 번 더 복습하고 싶어? 내가 선생님이랑 하고 싶어? 그러면 스키완 들어도 되고 그렇지 않고 섬기한만 갖고 내가 혼자 복습해도 돼? 서브노트라 복습 프로그램 많으니까 그럼 안 들어도 돼요. 알겠죠? 자, 또 일부 학생들은 지금 처음으로 이제 1월 중순인데 지금부터 또는 2월 달도 상관없어요. 내가 이제 생명과학원 공부하고 싶은데 섬기한을 해야 돼? 스기한을 해야 돼? 그 차이가 뭡니까? 질문 하나 들어도 꽤 있는데 자, 섬기한, 스기한은 쌍둥이 강의예요. 똑같은 교재로 합니다. 그리고 이 강의 내용은 똑같아요. 다만 섬세한 개념 완성반 섬세하게 꼼꼼하게 반복하면서 하기 때문에 시간이 길어요. 스기한은 훨씬 더 시간이 짧아요. 알겠죠? 지금 스기한 개강에서 한참 진행하고 있는데 그래서 스기한은 자기가 어느 정도 실력이 있는 친구들 전연도 기준으로 수능에서 재수하는 친구다 그러면 한 4등급 이내에 들어왔다. 그러면 베이스는 어느 정도 조금 있는 거거든요. 그런 친구들 추천하고 섬기한을 예전에 작년이 됐건 올해가 됐건 한 번 들었던 친구들 중반기, 하반기 복습용으로 그런 친구들은 스기한 들어도 좋다 이거지. 처음 듣는 친구들 또는 고2 친구들은 웬만하면 섬기한을 들어주면 좋겠고. 알겠지? 이거에 대한 자세한 오리엔테이션 스피드 개념 오리엔테이션을 해주니까 그거 참고해도 좋습니다. 알겠죠? 또 정말 열심히 하는 친구들은 상크스도 물어봐요. 상위권을 위한 크리티컬 스킬. 선생님의 진짜 최고의 섬기한과 버금가는 그런 정도의 강의죠. 스킬, 고난도 추론용 스킬, 유전 같은 거 스킬을 심화까지 다 해주는 그런 강의인데요. 자, 이거 언제 합니까? 섬기한 안 들었는데 곧바로 들어와도 돼요? 질문 많이 하는데 상크스는 약속드립니다. 2월 14일 개강입니다. 더 땡기려고 하는데 인쇄 기간 때문에 요즘 좀 고민이야. 아마 교재가 빨리 나오면 좀 더 더 일찍 개강할 거예요. 참고로 스피드 개념 완성반 강의 이거 전에 완강이 됩니다. 지금 열심히 찍고 있는데 스계환은 2월 첫째 주 이전에 끝납니다. 완강. 그리고 상크스가 곧바로 이어질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섬기한을 안 듣고 상크스 듣는다 이건 좀 아니에요. 섬기한을 듣고 여러분들이 베이스를 다지고 난 다음에 상크스 들어와야 됩니다. 근데 섬기한 말고 내가 스계환 들었어. 또는 EBS 강의가 될 건 다른 선생님 강의의 개념을 들었어. 그러면 상크스로 넘어와도 되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내가 가이드를 좀 잡아드립니다. 알겠죠? 자, 오늘 1월 14일입니다. 저는 완강했고요. 여러분들도 잘 따라오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완강하시고 다음 후속 강의들도 열심히 하셔서 올해 11월 17일 수능에서 여러분들이 전부 다 좋은 점수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완강 캐스트 여기까지 합니다.